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렴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наконец, 영상편집의 영상은 4월 10시 이전에 알려드립니다. 치즈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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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3회 한국에서 청양고추 저의 대파가 제일 맛있다는 맛이에요 초콜릿 고소한 맛 쫄깃쫄깃 고춧가루 발걸음 아삭아삭 바삭바삭 바삭바삭 매콤달콤하고 달콤하다 고소해서 고소한 맛 고소하니 겨울이 소스 까먹기 고소하고 맛있네요 바삭바삭 너가 탱탱한 맛이에요 치즈는 매운 맛이에요 바삭한 고소함 치킨은 전혀 먹었는데요 오징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소하고 맛있네요 고소하고 맛있네요 와우 진짜 맛있네요 마주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